우리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분들이 국회인이 되려고 해요. 이 극명한 차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분들은 유죄가 되는 것들이 다 뭔가 검찰의 독재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거죠. 논리가 없다 보니까 진짜 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건데 법원 통해서 나오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당장 어제 김인섭 씨 구속된 것도 법적으로 얘기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비대위원 되시기 전에 출연인데 저희 정치 시그널에 나오셔서 김인섭 전 한국 카우진 기술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유죄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까지 이어지는 문이 열린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현동 사업은 아주 러프하게 딱 잘라 얘기하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정바울 씨가 사업을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하는 거는 용도 변경. 그래서 이제 종상향이 됐죠.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야지 수익이 높아지니까 비율을 낮추고 싶었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면 이익을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가 배제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관철됐어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이재명 시장에게 있잖아요. 당시 시장에게.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사업가가 원하는 게 말도 안 돼. 법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이루어졌어요. 아무 연결고리 없이 이루어지면 기적이에요. 이게 제가 영화 JFK의 대사를 인용하자면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론 물리학자는 꽃나무 줄기에 코끼리를 묶어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눈과 상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기적으로 됐다. 우연이 됐다라는 건 궤변이에요. 그걸 증명이라거나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능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바라봐야 돼요. 정바울 씨가 김인섭 씨한테 70억이 넘는 돈을 줘요. 판결문에도 나와요. 김인섭 씨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기술도 없고 투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왜 동업관계처럼 70억을 받나요? 이 사람은 정진상을 거쳐서 로비를 할 수 있는 인적관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식은 거기를 가르치고 있고 그 상식에 관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사건에서도 이것은 거의 저는 한 80%까지도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이 열린 거고 그게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거고 또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결론이 좀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사법 리스크 안고 총선까지는 치르게 되는 건데 일단 본인이 출마를 하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 여러 분들이 또 출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갔고 기존의 어떤 당협위원장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보니까 입당을 특정 정당에 한 이후에 계양을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계양을에 이렇게 대장동 일타강사도 오고 본인을 이제 저격했던 분이 와서 이제 다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는 상당히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담이라는 거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부담이란 표현도 이제 좀 좋게 표현해 준 것 같고 그냥 벌받는 거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저는 그분의 출마가 이재명 대표에게 아픈 부분은 그분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지실을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위선의 거울이에요.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게 유동규 본부장이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선거운동을 통해 가지고 직접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곤란한 질문은 항상 이재명 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도망다녔는데 선거 국면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더 아마 진실이 튀어나올 겁니다.